어느덧 게임을 시작한 지 한 시간 째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아이 빨리 해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? 뭔 소리야 나 아니야 넌가? 야 빨리 자백해라 나 아니야 야 너가 말하니까 지금 그래 나다 내 ㅈㄴ 대고부터 해준 거 있어? 어 참나 야 너 지금 냄새 나는데 니가 그렇게 화내된 거냐? 아아악 그만 참아 우리 집에서 못 들은 짓이야 너 뭐야?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바랐는데 냄새가 안 나지? 굉장히 건강하고 후레쉬한 냄새가 나는데? 에터미 치약 플러스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치약이야 치아 건강에 좋은 자일리톨 메스틱 오일 몰약 팅크 등 천연 유래 성분으로 치태 제거, 치석 침착 예방, 충치 예방 구치 제거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앉아봐 앉아봐 벌들의 선물 천연상생제라고 불리는 그 프로폴리스 말이지? 그래 이게 구강생에 진짜 효과적이야 오 마이 갓 나 내 턴이 칫솔 사용하는데 목 끝을 0.03mm 이하로 미세하게 가공한 슈퍼 슬리모의 금분을 첨가한 기능성 칫솔이야 그 정도의 미세브라함은 나같은 연약한 인문도 괜찮겠다 당연하지 천 번의 칫솔질로 탄생한 1초에 한 번씩 달린다는 그 유명한 1초 칫솔이야 구강이 작은 사람에게도 적합한 컴팩트 칫솔도 있어 하아 야 너 내 거 쓰면 어떡해 이거 다 하나밖에 없는 걸 말이야 아잇 이거 선물 세트인데 사이좋게 나눠 가지든지 말든지 뭐야 하루종일 상쾌하게 애터미 치약 플러스 그리고 칫솔